불닭볶음면 5컵 대결 지는 사람이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기 그래, 그래, 그래 너의 소원은 뭐라고? 클러치백? 클러치 나는 크로스백 크로스백 씨를, 씨를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토리랑 불닭볶음면 5컵 빨리 먹기 대결할 거예요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기 시작 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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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리 옛날 같지가 않고만 고춧가루 매워 너무 매워 천천히 먹어 천천히 우유 머공해서 먹어 아 비슷하다 비슷해 아 비슷해 비슷해 천천히 먹어 천천히 천천히 먹어 천천히 너무 매워요 도토리 끝났어 그만 먹어 아 아쉽다 아 아쉽다 진짜 진검승부였다 진검승부 막상막하 아 비슷했다 비슷했어 아 진짜 아 이길 줄 알았는데 도토리가 저기 도토리문 무침이 됐네 음 혼자서 혼자 찜질방 왔어 아 무슨 일이야 이게 가자 시넬 매장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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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늘렸어? 응 늘렸어? 카드 한도 늘렸어? 아 줄이려고 안돼 가자 가자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